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투자 입법 로비권 때문에 화제인물이 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남국 씨. 김남국 씨가 어떻게 당선됐는지는 계략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야 전문가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빠서 손을 못 댔는데 오늘 새벽에 김남국 씨의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속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거를 조작하는 것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당일투표는 좀 어렵습니다. 당일날 치러지는 그렇다고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사전투표는 4박 5일 정도의 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작을 하기엔 굉장히 용이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이런 조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숫자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숫자에서 그냥 걸려들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앞에 사전투표 득표수나 득표율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는 이걸 빼앗고 그리고 당선시켜야 될 후보는 이걸 더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도 굉장히 조악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을 김남국이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를 물리쳤는가.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김남국은 4만 2,150표를 받았고 박순자는 3만 8,497표를 받았습니다. 여기 항목이 관외사전투표 거소순상 국외부조자 그다음에 동별로 관내당일 관내당일에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딱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은 박순자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30% 100장당 30장을 훔쳐 가지고 김남국에게 넘긴 그런 착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얼마만큼 표를 빼앗았는가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순자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30% 해당하는 3,505표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빼앗았는가 다 나옵니다. 거소순상에서 50표를 빼앗겼고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 849표를 빼앗겼고 국외부재자투표에서 6.60이니까 반올림에서 7표를 빼앗겼고 그다음에 고진동에서 관례사전투표가 420.90이니까 421표를 빼앗겼고 중앙동에서 529.50표니까 530표를 빼앗겼고 호수동에서 625.50이니까 626표를 빼앗겼고 조치동에서 687.90표니까 688표를 빼앗겼고 대부동에서 335.40이니까 335표를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만 그대로 분석해야 여러분들 그대로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몇 표가 나오는 거니까 박순자 후보가 3,505표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순자 후보가 얻은 선관위 발표 박순자 후보의 득표수에는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가 반영이 된 것이고 김남국의 득표수에는 박순자로부터 빼앗은 득표수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뻥튀기가 돼 있고 박순자는 뭡니까 쫄아들어 있는 겁니다. 김남국은 뻥 박순자는 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요리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장관으로 승진한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가난한 대한민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짐승의 나라고 금수의 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다른 분야는 잘 돌아가는 분야도 있지만 선거에 가난한 여러분들 이거는 뭐 말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그 사람들 김남국이 코인하면서 은밀히 코인하면서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주물렀던 주물러 등심처럼 주물렀던 사람들은 이런 거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 크게 한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은 실제로 3만 8,643표로 듣는데 박순자한테 빼앗은 3,505표를 더해 가지고 4만 2,150표가 된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오차는 다른 후보들을 고려하게 되면 오차가 딱 맞아들어 이럴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는 김남국은 진짜 3,733표로 듣는데 박순자한테 빼앗은 849표를 더해 가지고 김남국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택표 수가 4,582표가 나온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택표 수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죠.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국은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54표밖에 못 얻었는데 박순자한테 6.60이니까 7표를 빼앗아 가지고 54 더하기 7하면 61표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김남국의 득표 수가 모두가 뻥튀기가 된 겁니다. 박순자는 다 예를 들어 홀쭉이가 되고 빼앗겼기 때문에. 고진동의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김남국이 1,883표를 받았는데 박순자한테 빼앗은 420.9일 421표를 딱 더하면 뭡니까 2,304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작값 30%니까 이 조작값을 넣어 가지고 선관위 발표 박순자 사전투표 득표수가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들이 던진 게 아니고 거기서 뭡니까 마이너스 값을 처리해 가지고 뭡니까 발표를 한 것이고 김남국의 선관위 발표 김남국 사전투표 득표수는 국민들이 던진 투표자들이 던진 김남국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아니라 거기다 박순자한테 훔친 것까지 여러분 더해 가지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져 가지고 한 번 더 눈 크게 뜨고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그 소선상 우편투표 국외부재자투표 동별 관내 사전투표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그 차이값을 한번 구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는 김남국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3 국외부재자투표 플러스 27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국외부재자투표 54% 고잔동 플러스 10 중앙동 플러스 11 호수동 플러스 14 조치동 플러스 14 대부동 플러스 8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뚜렷하게 마치 여러분 군대 열병식 하는 것처럼 김남국은 모두 다 플러스 박순자는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는 그런 후보의 차이값은 거의 오차범위 내 아주 작습니다. 정우혁 후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도 조금 더 확대가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한 겁니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크기가 크고 김남국은 항상 플러스 표를 빼앗긴 박순자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관위 자료를 가지고 딱 뭐를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 30%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훔쳤는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김남국이 먹어치운 것은 토해내게 하고 박순자가 빼앗겨서는 더해 주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런 차이값을 진짜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김남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1 박순자는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1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자 한 자료가 가짜란 것이 여기서도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가짜를 훔쳐간 것 훔친 것 다 이러면 수정하게 되면 진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입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고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두가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그런 작업 시트에서 제가 자르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위에께 김남국의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 이겁니다. 이건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위에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위에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선거가 여러분 보시죠. 김남국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9% 당일투표 득표율이 47% 차익값이 플러스 12p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표를 훔쳐 넣었다는 겁니다. 박순자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0% 당일투표 득표율이 51%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박순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조작값 30%를 찾아낸 다음에 훔쳐간 놈 안께서는 표를 괴내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사람이 표를 찾아주고 논 다음에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김남국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47% 당일투표 득표율은 47% 차익값 0% 정상투표가 돌아온 겁니다.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추정치가 정상인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박순자는 사전투표 득표율 51% 당일투표 득표율 51% 0% 나오는 겁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밑에는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값을 여교로 적용해 가지고 조작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재연한 구현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무식한 놈들은 이렇게 만지지만 가방권이 좀 길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작지를 못합니다. 당장 드러나니까 역사에 남을 문건입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지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검찰 등에 포토라인 안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겠죠. 선거 부정을 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생명을 받았고 낳아서 자랐고 교육받았고 돈을 벌었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상지는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 대야 전문가가 굉장히 긴급한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차익값이 엉망진창이 나옵니다. 플러스 11.966% 박순자 마이너스 11.966% 차익값. 왜 그렇게 나옵니까 한쪽에 표를 빼앗아 한쪽에 표를 훔쳐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수정을 해 가지고 교정을 하니까 0%가 나오죠. 이게 몇 퍼센트 0.09% 마이너스 0.09% 나온 겁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참 겁도 없는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런 걸 보고도 선거 문제 없다고 고함 치르고 하는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갈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걸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 다물고 보는 것도 참 내공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이거를 침묵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사람이 사람인 것은 거대한 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을 때 사람이지 않습니까 짐승은 분노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이 모든 자료는 제야전문가의 작업 시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재미있습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 복잡하시니까 박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밑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값 30%를 가지고 수정 보완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있는 0.70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김남국이 당일 투표 100장을 받을 때 사전투표가 몇 장 있는가 이걸 뜻합니다. 0.7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뭐죠 0.5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김남국과 함께 쑤셔 넣어주기 전에는 김남국의 득표수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56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박순재 함께 훔친 거를 김남국에 쑤셔 넣어줬으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있는 비율이 뭐죠 0.70으로 끙충떼 오르는 겁니다. 100장당 56장밖에 없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몇 장으로 늘어난 건 0.70 100장당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70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옆에 박순자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는 조작되기 전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57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을 통해 박순자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서 김남국에게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빼앗긴 박순자의 표를 고려해 보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당일 투표 100장당 박순자는 44장의 사전투표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나머지 사람은 똑같습니다. 0.33 0.33 0.51 0.51. 왜 조작 이전이나 조작 이유나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한 후보는 정우혁 후보는 33장 이윤배 후보는 51장이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놈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하지만 진짜 가방끈이 길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렇게 숫자 조작 못합니다. 선거는 어쨌든 숫자를 조작해야 되거든. 숫자를 조작해야 당선자 몇 표 낙선자 몇 표 당선 누구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짱구를 돌려도 숫자를 조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진짜는 뭐죠 100장당 56장을 받았는데 100장당 70장 받는 걸 뻥튀기를 한 게 선관위 자료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김남국의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플러스 11.4% 박순자 마이너스 11.5% 정우혁 이윤배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안 산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서 조작값 30%를 찾아낸 다음에 다 뭐죠. 원위치 정상 빼앗아간 사람은 그냥 다 개내게 하고 빼앗긴 사람은 다 찾아주고 정상을 해가 여러분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김남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아니에요. 0.2% 박순자 플러스 0.1% 정우혁 마이너스 0.5% 이윤배 마이너스 0.1% 모두 다 오차범위 내에는 0에서 3% 내니까 정상투표인 거죠. 여기서는 두 사람만 여러분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숫자 무식하면 숫자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제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체계적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런 숫자 조작에 관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에 관한 아프리카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이런 거가 여러분들 대낮에 다 알려진 데도 불구하고 현재 권력을 잡은 살아있는 권력이 다에게 침묵하는 것은 실로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이거 참담한 일입니다.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입을 다무는 것은 상상불가입니다. 다들 다음에 벌 받을 겁니다. 세상을 국정운용의 원활한 수행의 무슨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김남국이도 코인 투자하고 나서 이런 변명은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해서 코인 투자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아마 다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게 악이잖아요. 악 이런 악을 두고 여러분들 다 입을 시침을 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인간들이 나는 인간들로 안 보입니다. 다니는 거지. 그게 인간인간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인간들이 할 짓입니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좋은 세상에 그래도 올이라는 믿음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이거는 뭐 우리의 앞날하고 아이들의 앞날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입해 주시고 확산시켜 주셔가지고 나라 구합시다.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문놈들이 뭐 투표는 국민들이 하고 권력자는 저거가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시조선도 아니고. 이시조선은 다시 돌아갈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죠. 이시조선이야 뭐 이왕가가 뭐 다 이름대로 너는 영의적 너는 자의적 너는 우의적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뭡니까. 그 노예의 질곡과 굴레에서 그걸 해방시켜줬는데 또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나쁜 사람들. 아무리 권력이 좋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